집감독 집감독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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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검 넘어 왼쪽으로 돌아가면 하늘 땅이 만나는 김재평야 집감독 서리네 저기 저기 물길을 따라 높길 늘길 따라가면 벽골재 숭자 속에 전해오는 용의 이야기 어서 어서 오라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저 멀리서 들어오는 듯 그립고 그리운 곳 저기 저기 점검 넘어 왼쪽으로 돌아가면 하늘 땅이 만나는 황금평의 집평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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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으로 돌아가면 하늘 땅이 만나는 김재평야 집감독 서리네 저기 저기 물길을 따라 높길 늘길 따라가면 벽골재 숭단 속에 전해오는 용의 이야기 오성소 우성오성 오라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저 멀리서 들어오는 듯 그립고 그리운 곳 저기 저기 점검 넘어 왼쪽으로 돌아가면 하늘 땅이 만나는 황금평의 지평선 우리 엄마가 기다리는 황금평의 지평선